지난 국정감사에서 비서실장께서는 음주, 심신미약 처벌이 훨씬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국민들의 의견과도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피시방 살인사건 관련해서 청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답을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청원에 따라서 길게는 한 달 이내에 답변한 것을 지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방적으로만 답변할 수 없어서 현재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건 자체를 보고 공분을 일으킨 것인데 청와대가 됐건 국회가 됐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직접 관여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강력사건에서 심신미약이나 특히 음주 같은 것으로 지나치게 가볍게 처벌을 받지 않나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있는 것인데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한다.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관련 부처를 총괄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야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안전하게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는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CCTV를 봤는데요. 가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오고 그다음에 경찰이 간 다음에 다시 가해자가 찾아와서 사건이 나는데 피해자들 특히 잠재적인 피해자들 야간에 이런 pc방이나 편의점에서 일해야 되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 현장을 보면 이게 뉴스에도 났는데 대단히 걱정스럽고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죄 예방이나 국민 안전 특히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는 대책 같은 것을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이미 법무부 행안부 등등과 같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을 해야 될 시점에 이게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입법상도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가 아마 빨리 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답변을 할 즈음에는 그런 말씀하신 내용들까지 포함이 돼야 국민들께서 납득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안전대책이나 치안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실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대책으로 야간 알바 보호법 4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렇게 야간에 청년들이 일하는 가맹점이나 이런 데서 경찰에 바로 신고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떤 가맹점에는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단추만 누르면 연락이 돼 있는데 이것이 그 자체의 효과도 있지만 이런 것을 설치해서 바로 경찰에 연락이 된다는 것이 일반에 알려지면 예를 들어서 경고문 같은 게 있으면 잠재적인 범죄자들도 더욱 조심하게 됩니다. 실장님 잘 아시지만 항공기에서 승무원에 대한 폭력이나 폭언 같은 것이 많이 문제가 됐을 때 되고 나서 지금은 항공기에서 처음에 안전과 관련된 안내방송을 할 때 승무원에 대해서 폭행이나 폭언을 하면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대로 이렇게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이 되면 그것이 완성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일하는 분들을 괴롭히게 되면 바로 신고가 된다. 이런 경고문을 붙이게 되면 손님이나 특히 술 드신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게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행정청에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야간에 일하는 청년들이 안전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고 이 사건을 계기로 좀 청년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게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의원님 주신 그런 내용들이 종합대책에 포함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